난 유! 난 유! 배! 라고 함! 예! 뭐 파트 2구요 쌍이 월드에 벗고 나면서 사이더 교체했어요 중얼중얼 여러분 우리도 내 영상에서 사이더 교체 안하는데 와 나쁘다 일로 바치기지 재미없어 그래 근데 비올 것 같군요 정말로 날씨가 존나 흐려요 날씨가 안좋아 씨 역시 듀얼때 날씨가 그려야지 니가 성공해 마음대로 어? 진짜? 오케이 알았어 이 카드 효과는 그런 효과였어 그럼 난 카드 2장을 세트하고 난 BK 글라스토리 일반소환 번핸드 몬팩이야 이거 네 이거따 솔라엑스체인지 롤 계벽이 벌어졌네요 몬기영 무슨 이거 난 순간 계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계벽이 변해졌어 몬기영 왜 진짜? 몬기영 와 펑 공격 으악 음 핸드 어? 오래대로 돌앱을 돌려버렸어 어? 진짜 핸드? 어 어이 어니스트가 불쌍해 난 BK 스위치 터레를 일반소환 그리고 BK 글라스토리 특수소환 두 장의 엑시즈 나와라 전설의 마 존나 처많는 녀석 구토마미영 리데볼란 특수소환 어 어 헐 효과물은 안있으면 오씨 아니 저럴수가 효과를 막아버리다니 인터에 엔드페이지까지지 어 공감 가능 아 어니스트가 또 폐에 또 어니스트가 또 불안감을 주는군 디귿디귿 이제는 아 어니스트야 어니스트 하겠어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순간 폐가 망해가지고 몰라 지금 그래 리드블러를 어니스트를 버린다 생각하자 고우 세킥 어어 어쨌든 진짜 했어 충격공포다 천백 어 좋은 점 어니스트 함 했었어 이제 어 그니까 그 그런가 리드블러를 날리고 어니스트를 얻다니 젠장 젠장 나는 멘트한다면 엔드까지 하겠어 엔드까지 하겠어 다운 그래도 저렇게 했다는건 폐가 망했다는거야 좋게 생각하자 어 칼씨 효과활동 네 네 중요한거 버려도 상관없을테니깐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소환씨 나라 음 얘하겠네 어 배 밖에 없어 배 올릴게 황이야 그냥 궁극하고 올리지 뭐가 있을까 공격 공격 왕이야 맞겠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지만 또 폐 저기있다는 어 잠만 폐 공격 또 올려버렸어 오리욕한 도로우 흐흐흫 비킥 스위치 히터를 특수 소환 칼 칼 다시 나와라 일반 소환인데 아 일반 소환 나와라 글라스트로 특수 소환 엑시즈 소환 엑시즈 소환 엑시즈 나와라 아 그래? 리디블면 리디블러를 특수 소환 난 얘밖에 안 소환하지 그리고 더 충격과 공포를 보여주마 리빙드드가 부르는 소리를 발동 비키 스위치 히트를 특수 소환 아 잠잠 왜 소환했지? 응 그러게 그니까 응 그니까 어 어 어 어 어 성대방 대파 잠깐만 얘 때문에 또 비키밖에 못사잖아 응 솔직히 묘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 얘 효과야 얘 효과로 어 나랑 소환할 수 있어 어 그냥 하겠어 리드블러 고기키 어 음 왜 쓸까 리드블러 고기키 솔직히 나 묘지 하나 더 있는 줄 알았어 쓰게 해야돼 나 그러면 천백라이피된다고 당한다 하지만 공격력이 올라간다 글라스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비키 히트를 고기키 아니 스위치 히트를 아 잠잠 스위치 공격도 가능해 500 야 얘 이제 두 장 썼어 좋은 점이야 오 그래 엔드 잠만 오 왜왜 천 달아 천 어 잠만 공격 못해 왜왜 엔드페이지까지야 엔드페이지 오 땡큐 나 얘 하바킬인줄 알았어 나 아까도 그렇고 나 하바킬인줄 알았어 엔드 오래 끌어야 돼 별로 없어 응 남정연 버려야지 남정연 버리고 여기 혹시 엑시즌 리븐 집어넣냐 얘 밖에 없는데 하나 딱 하나 뭐 이런 기억이 어디있어 한.. 한.. 한다번 벗겨달라 네 정령 음.. 정령 두 장 써 3000 그 다음에 1500짜리 이야 엔병알 난 몇재나 더 있는지 알았지 어허허허허 이게 만약에 마법카드 나오잖아 역전신 역전신 여기 역전신이 나갈텐데 일단 펜이 이렇게 나오구요 남정용이랑 저지먼트 제외 와 적산하고 남정용 효과 풍속성 하나 가져온다 걱정마 니들블러 어?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그 그렇지? 삼천약 공격이 여기 그렇 그렇 염정용이 이기는 오잠마 반목요 10? 10하면 안되네 7해야되네 개놀람 개놀람 안된다 졌어 공격 몇이냐 그럼 와 4300 올라 자신라이프가 상대라이프보다 높을 경우 야 반대로 해야지 나쁜 놈아 야 4300 올라 아 그렇네 그리고 일단 얘를 업택 업택? 응 얘가 먼저 붙여서 라이프를 낚게 그리고 이거 효과 안쓴 응 안쓴 진짜 1300 달고 공격력 5000이 올라가거든 이거 끝난 끝난 아니야 3000 5000? 응 5000 2000이잖아 7100 7100 vs 3000 뭐야 졸당이 와 와이바 효과 반대로 해야지 너무하네 정륜라루가 아니라 정륜덱인데 이건 이거는 안되겠다 이번 건 응 네 이렇게해서 다음 거 뭐 보았냐 다음 거 어 다레자네 다레사네 마법카드네 이거 어 이거 좋네 니카드 전투에서 파괴됐을 때 다시 특사하네 미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파트 2도 일단 1대1로 끝났구요. 뭐 그래도 매치는 가네. 한 번 끌게요. 그러게. 끝!